휴대용 퀵스팀 다리미는 다리미판이나 번거로운 다리미가 필요없이 빠르게 주름을 제거하고 옷을 상쾌하게 해주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휴대용 퀵스팀 다리미의 기능, 이점, 이점을 자세히 알아보고 이것이 바쁜 전문가, 여행자 및 주름 없는 의류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도구인 이유를 보여줍니다. 1. 휴대성이 뛰어나고 컴팩트한 디자인 휴대용 퀵스팀 다리미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휴대 가능하고 컴팩트한 디자인입니다. 부피가 크고 사용 시 다리미판이 필요한 기존 스팀 다리미와는 다릅니다. 2. 빠르고 효율적인 주름 제거 휴대용 퀵스팀 다리미는 실크, 시폰과 같은 섬세한 소재를 포함한 다양한 직물의 주름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거합니다. 3. 직물의 부드럽게 작용 섬세한 옷감을 손상시키거나 어두운 색상의 옷에 반짝이는 자국을 남길 수 있는 기존 다리미와 달리 휴대용 다리미는 옷감에 손상을 주지 않으며 다양한 소재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다목적 사용 휴대용 의류 다리미는 옷의 주름을 제거하는 것 외에도 집 주변에서 다양한 실용적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실내 장식품, 커튼, 침구는 물론 플러시 장난감이나 애완동물 침대까지 상쾌하게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환경 친화적 휴대용 퀵스팀 다리미를 사용하는 것은 편리하고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환경 친화적입니다. 기존의 드라이 클리닝 방식과는 다릅니다. 5. 결론 결론적으로 휴대용 퀵스팀 다리미는 옷을 신선하고 주름 없이 유지하기 위한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휴대가 간편하고 컴팩트한 디자인, 빠르고 효율적인 주름 제거, 원단의 부드러운 처리, 다목적 사용 및 친환경적인 작동을 제공합니다. 휴대용 퀵스팀 다리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